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울엄마가 생전 처음 날 때렸다고 평생 큰소리 한번 안쳤던 울엄마가 너가 잘못해서 맞은 건데 왜 내 핑계를 대? 남의 거 탐낸 네 죄지 그래? 그럼 맞은 걸로 이미 죄값 치렀으니 이제 이 그림은 내 거네 야 안 돼! 이리 줘! 놓치셔진단 말이야! 얘 무슨 짓이야 너! 괜찮아? 어디 봐 귀비집에 진짜 걔가 퍽하면 그림 대작 부탁하는 그 재벌집 망나니 딸 맞지? 망나니 까지야 지금 웃음이 나와 자그마치 열다섯 바늘이야 뭐 괜찮은 모양이네?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? 제대로 사과해 두 사람 혹시 사겨? 어 아니 사귀긴 뭘 사겨 우린 그냥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남매 같은 사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아니 우리 애인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열이 함부로 했다간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둬 알았어? 가자 아 예쁘다 안녕? 하지 마 아이 아빠 싫어 싫어 그건에 어디꺼야? 너네 내가 누군 줄이나 알아? 몰라 누린 누구야? 그 손 안 놔? 어린애 괴롭히면 지옥간다니도 꼬마 아가씨 이런건 진짜 아가씨 대서나 바르세요 좋아 이제 그림 대신 김무열 널 가져야겠어 나한테 넘어오나 안오나 두고보자고